분식을 주제로 펼치고 있는 1대1 결승전 매치 쫄면 쫄면의 대결.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 이영자님 기다리고 있고요. 갑니다. 김재현의 달래 쫄면이냐. 이영자의 궁중 쫄면이냐. 분식 최종 우승자. 우승자 보여주세요. 갑니다. 여러분 10초면 끝납니다. 김재원. 이영자. 마지막 사진 누구입니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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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만은. 이영자. 결과만은. 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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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 윤식현! 우승을, 차지를 합니다. 4자성어가가 생각나는데. 4자성어가. 어떤 수미에요, 뭐든 boxer. 올해 운수 대통. 운수 대통. 저거 맞아요. 저거 맞아요. na eyes Fat. bleach?